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대방광불 화음경 제목에 대한 설명을 얼마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대방광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는 화음경 세자가 남은 거예요 화음경 그럼 이 세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자의 의미의 무엇인가 이 화자의 의미는 지금 정말로 이 세상을 가장 밝게 해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태양이죠 태가 마음을 열어주지 이 세상을 다 보게 해주는 것은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전세계 누구라도 보면 기쁜 것이 뭐가 있어요? 꽃이죠 그래서 이 화자를 화음경 빛날 화자 본래 글자는 태양이라고 하는 빛날 화자입니다 태양의 불빛이에요 그런데 이 화자를 꽃 화자로 통용을 해요 꽃 화자로 왜 그럴까? 태양은 세상 눈을 열어주죠 꽃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화자를 꽃 화자로 바꿔 쓰지 않고 이 빛날 화자를 쓰면서도 이 빛날 화자를 꽃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화자를 꽃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된 이유 태양은 사람의 지혜를 열려 상징하는 글자고 꽃은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을 주는 꽃을 상징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덕이죠 그래서 이 화자는 부처님 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자 부처님 덕 열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거기도 이 채상용 앞에 제일 앞에 대방광고라 함경 써진 그게 다 따라와요 그게 무엇이 그 근본 바탕 채가 어떻게 됐느냐 함, 실, 열매를 가지고 있죠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꽃이 꽃이 열매를 가지고 있다 꽃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함장하고 있는 뜻이 그런데 이 열매를 함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장하느냐 큰 대자가 최대한 그 바탕이 열매를 함장하고 있는 의미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열매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그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부처의 종자를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뭔가 보세요 또 이게 이거하고 옆으로 바로 가서 채 밑에는 뭔 자가 나와있죠? 상자가 나와있죠? 그 모습은 빛나고 맑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얼른 도표를 보기가 좀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연결을 안 해놓고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따로따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길어지버린지 말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도표로 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자 무엇이 빛이 나고 무엇이 그렇게 맑으냐 무엇이 빛이 나고 무엇이 맑으냐 그랬더니 상 우리의 모습 현상을 빛나는 세상 아주 맑고 깨끗한 세상 이걸 상징한 것이 광자와 정자의 의미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빛날하자의 의미는 이게 광자와 정자의 의미가 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위대하게 간직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용하는 용자가 있었죠 지금 그 옆으로 쭉 가니까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화자 밑에 간부가 떨어졌죠? 미묘 아주 미세하고 오묘한 뜻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마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마음을 달마대사 혈맹론에서도 그러죠 펼쳐놓으면 우주를 덮고 좁혀놓으면 그야말로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이렇게 생긴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미하다는 것은 아주 정미한 마음 얼마만큼 미세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묘자는 얼마나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 오묘하다 이럴 때에는 이거는 신통묘용이 끝도 갓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오묘할 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묘하다고 할 때 이 적다는 것은 아주 적은 적은 마음 아주 정밀한 마음 적고 정밀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그 미세하고 오묘한 의미가 이렇게 꽃으로 다 간직되어 있는 것이 이 화자의 의미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과가 나오죠 지금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서 꼭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과, 과자는 이 뭡니까? 지금 화자 밑으로 과자는 뭐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딱 맞게 즐겁다 이 즐거워하는 것도 딱 맞아야죠 적소에 맞게 항상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적소에 맞지 않으면 즐거움이 아니죠 적소에 맞지 않은 즐거움은 뭐가 됩니까? 정신병자죠 적소에 딱 맞는 즐거움이라야 정말로 즐거움이잖아요 맞지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제일 왼쪽으로 보니까 인이 나왔죠 인 인이 이게 화자 밑으로 오니까 뭐가 내왔어요? 인과 과를 끌어내는 거다 과를 끌어내는 거 그러면은 과는 우리는 과가 무슨 과가 있느냐 부처의 과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부처의 과가 숨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꽃의 의미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니까 꽃을 피워서 이게 옛날에 법당에 꽃장음하는 거 한 가지 말씀 꽃장음 하다 보니까 옛날 꽃장음은 절대 생활을 안 씁니다 조화로 썼어요 왜 생활을 안 쓰는 이유 알겠죠? 불교는 정말 이게 불법을 제대로 펼치고 제대로 홍보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교같이 좋은 종교가 없어요 꽃잎팔이 하나도 생명체요 못 끊게 해요 가위로 못 자르게 해요 그러면 꽃을 뭘로 해요? 종이로 만들어요 만들어 지화를 씁니다 지화를 그래서 우리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요 스님들 지화 굉장히 잘 만들어요 말도 못하게 잘 만듭니다 꽃으로 장음 이렇게 딱 부처님 옆에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장음을 해두면은요 얼마나 근사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과도 훌륭한 종자도 훌륭한 열매도 끌어내야 쓰지 끌어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인과예요 과를 끌어내는 의미가 있다 되시겠죠? 그다음에는 화자가 옆으로 가니까 지혜지자하고 만나지요 지금 지혜지자가 만납니다 지혜지자하고 만나니까 어떤 의미가 생겨요? 아주 탄정하고 다름하고 이런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 지혜냐를 보여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 속을 알아내고 무엇을 알아내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한 점 흐트러짐이 없고 단아하고 단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 서고 나갈 자리 나가고 하는 것이 지혜다 되시겠나요? 그런데 앉을 자리에 안 앉았고 설 자리에 못 서 있고 이러면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정말 헛살았구나 지금부터서 앉고 서고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가르칠 교자하고 연결되죠 가르칠 교자하고 연결된 이 화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세요? 무렴 물들지 않는다 물들미 없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마음 안 내려고 했는데 보고 물들어버리고 그런 마음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화날 일 생기면 화나버리고 이러죠 그러면 화날 일 생겼다고 화를 내면 이것이 뭐가 돼요? 물들었죠? 그죠? 그런데 화난 일이 딱 생겼는데도 화가 안 나면 그것이 무렴이다 말이에요 물이 안 든다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 지금 친구 따라서 강남 가다가 잘못 가는 사람들 이게 그게 물들어서 그렇거든요 이해됐죠? 그런데 세대로 된 사람은 그 친구 따라서 잘못 가는 친구를 거꾸로 제대로 제 길로 갖다 놓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따라서 물들어서 거리 흐니적거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교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오묘하다는 뜻이 이 교자예요 무궁무진하다는 뜻이 이 교자입니다 무궁무진한 그런 의미가 이게 이 꽃 속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니까 분복의가 나옵니다 분복 분복은 향기예요 향기 꽃은 항상 향기가 나죠 사람은 항상 인격에 풍기는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향기는 뭐예요? 인격이죠 이해가 되죠?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옆에 오니까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식상해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아이고 구린내가 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진짜 풍격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꽃 상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 인격은 맞죠? 그러면은 우리 그 인격은 어디 가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분복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뭡니까 지금? 업이었죠 지금? 업을 보니까 무엇인가 쭉 봅시다 개부입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이거는 네 활짝 피어있는 꽃 쓰의 의미로 열 가지로서 이렇게 꽃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덕을 열 가지로 나타낸 나타내진 뜻이 이 화자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뭐가 되어오느냐 엄자가 나오죠? 장음입니다 장음인데 이 장음을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떻게 장음을 하는가 보세요 이인음과 인으로서 과를 장음한다 인으로서 과를 장음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의 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를 장음하면은 뭐가 됩니까? 부처죠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부처를 장음한다 여기서 부처를 장음하는 건 뭐예요? 부처를 이루었다죠 이해가 되나요? 이루면 장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성인이요 사람을 성장시켜준다 사람을 성공시켜준다 되시겠죠? 이것이 장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는 남에게 양식이에요 나는 환경 공부한 사람은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남을 이롭게 하는 양식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사둔의 팔촌까지도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둔의 팔촌에게 양식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되시죠?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는 자 이 엄자 또 보겠습니다 이과, 엄, 민이요 과로서 엄을 장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의 종자를 떠나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부처가 이루어지고 이룬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이어주는 거예요 과를 장음하니까 인을 장음, 인, 씨를 장음하잖아요 씨를 간직해 놓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종자를 딱 장음해 두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처죠 그래서 이 현불이여 부처님을 두드러지게 항상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인은 법입니다 사람으로서 법을 장음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이 법을 장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법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전부 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중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딱 하면 이 사람 말만 하면 그 문중은 그대로 다 따라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 말만 하면 이 사람이 말이 법이 되고 이런 정도 품격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기서는 이 도리는 배웠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발해서 이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 하기로 하시고요 사람으로서 법을 딱 장음해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작용, 묘용, 작용이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작용입니다 인간은 작용을 나타냅니다 나타내는데 그 작용은 전부 법으로서 작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엄, 인합니다 법으로서 사람을 장음합니다 지금 사람을 장음하니까 이제 여기는 내가 법을 가지고 사람,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은 엄, 인, 장음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원 그랬어요 원만한 것을 드러낸다 나와 너가 차별이 없이 원용한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사람, 사람, 사람은 본래가 차별이 없고 고아가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아가 있고 차별을 해서 세상이 불편하거든요 세상이 안 편해요 그리고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지고 세상이 정말로 편안한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전념을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체엄용 그랬어요 채로서 용을 장금한다 그러면 아까 상이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됐죠 지금 상이 그러면 채는 뭐라고 그랬죠? 본바탕, 당채 이 말이죠 그러면 당채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용을 장금하니까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본체짜리에서 움직인다 본체짜리를 떠나지 않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움직인다 하면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본체짜리를 떠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움직임은 항상 법에서 한 발짝도 이탈됨이 없단 말이죠 본체짜리에서 한 발짝도 이탈되지 않아요 정말로 여법하고 정말로 갖춰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영주 그랬죠? 영주 하는 것은 뭡니까? 주두루 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도 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전부 다 무엇으로서 채로서 작용을 장금하게 한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용음체 그랬어요 작용으로서 채를 장금합니다 작용으로서 내가 움직인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거꾸로 이제 전부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것은 내가 이룬 것이고 이것은 남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내 움직임은 채예요 그러면 내 움직임이 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따라오게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사람에게 무엇을 알게 만드냐 지본 그래서 근본을 알게 만들어진다 모든 중생들이 아 근본이 바로 저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되시겠죠? 그건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이채음상 그랬죠? 채로서 상을 장금한다 그러니까는 채 바탕을 가지고 내 모습을 장금한다 내 모습 그러면 이 모습은 뭡니까? 다 간단합니다 이 몸뚱이 장금한다 그러니까 몸 요즘들 아이고 전부 막 그냥 칼로 그냥 장금 안 하라고 바빠 죽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금이 아니라 정말 아주 정말로 정말로 듣는 분들 혹이라도 계시거든 진짜 몸뚱이는 칼로 장금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는 칼로 장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칼로 장금한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정말로 마귀가 따로 없어요 젊어서 칼로 장금한 사람 얼굴 늙으면 전부 마귀할몸이 돼 마귀할몸이 돼 그건 왜 그걸 합니까? 우리는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납작하면 납작한 대로 길쭉하면 길쭉한 대로 그런데 돌파구니도 봐요 뾰족한 놈은 뾰족한 대로 이쁘고 다 이쁘죠 품격이 있어야지 그 돈 가지고 공부할 때 등록금 딱 내고 그 돈만큼 배워요 그 돈만큼 진짜 얼굴 고치고 싶거든 고칠 돈 그 놈 따가지고 아무 학원이라도 가 아무데라도 가 가서 배워라 그래서 진짜를 장금해라 정말이에요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은 요즘 돈 제일 잘 번다더만은 문제 생기겠네 성형외과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잘못돼가지고 딱 엎어져서 깨지니까 성형해줘야죠 그럴 때기는 해야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지요? 그런 쪽으로 써야지 온 멀쩡한 놈을 전부 그렇게 난리들 치고 참 나중에 답답한 것 이런 것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체체로서 상을 장음했기 때문에 근본 바탕으로 상 모습을 그러니까 품격으로서 내 모습을 장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 묘 정말로 오묘한 니치를 그때서야 알겠더라 그때서야 알겠더라 이 사람이요 나이 먹어가지고 다 지글지글 할쭈그러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진리의 말이 끝도갓도 없으면 세 살 먹은 애기까지 다 그 옆에 안 떠나가 전부 그런데 늙어가지고 주름살 하나도 없고 쭉쭉 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보면 징그러워서 옆에 안 간다고요 너무 심았나?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이상 엄체해가지고 이 명현 그랬어요 현묘함을 드러내고 이 세상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바탕 장음하고 그 모습 장음하고 이거 두 가지 뿐이거든요 모습을 장음해서 그러면은 모습을 품격 있게 맡으니까 근본 자리가 마음도 아주 무궁무진해지고 그 무궁무진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장음하니까 그 모습이 또 끝도갓도 없고 이 말이에요 전부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뭘로 보겠습니다 이엄교입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의하면 대의죠 대의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자리는 무엇을 초월했느냐 무엇인가요? 먼저 먼저 하죠? 말과 생각을 초월했다 언염 말과 생각을 초월한 것 이것이 장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인이 호음하야 이 융섭이라 그랬어요 모든 씨가 서로 같이 장음이 돼가지고 하나하나가 너무 근사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융섭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전부 다 섭수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받아들이고 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이런 사람이 한 번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하 악질이 내한테 왔다만 가면은 좋은 사람으로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시라고 해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대방광벌화음경 하는 이 경의 의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경자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게 학리적으로 참 서지학적으로 이런 것을 잘 정돈되어 있는 데가 지금 송나라 때 중국의 유교거든요 중국의 유교는 정말로 이게 잘 학리적인 모든 바탕을 잘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경에서도 이 경의 의미를 여러 군데서 경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밝힌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밝힌 게요 두세 가지에요 경이란 하나는 뭐냐 도다 길도자 경이란 도는 무엇이 도냐 길경자 경야라 두인변에 이 쓴 자가 길경자에요 길경 경이다 이렇게 하고 도다 또 어떤 경우는 경이란 시줄 날줄이 있죠 시줄 날줄을 시줄이 있고 거기다 날줄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짜놓은 배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배화 같은 것이 경이다 이렇게 이런 설명 이외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시면시 모든 과정에서 가장 동서양에서 뛰어난 뛰어난 모든 뛰어나게 갖춰져 있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이 경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일 경자 밑에 뭐라고 쓰였죠 용천이라고 쓰였죠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다 쏟아져 나오는 샘물 같은 것이 경이다 그러면 이 샘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을 먹여살리지 않아요 샘물 샘물 그런데 이 샘물이 빠르지 않고 계속 용천수로 흘러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이 경이다 그러면 바로 이 경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경이다 이런 의미로 경자를 딱 설명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의 끝도 같도 없는 맛과 끝도 같도 없는 뜻의 끝도 같도 없이 흘러나오게 만든 것이 이 경이다 또 이게 경은 출생이다 출생입니다 그건 무슨 죄기냐 출생죄의 그랬어요 모든 의미를 쏟아져 쏟아내 놓는다 이 모든 의미를 쏟아내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물이 쏟아져 나오면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거기서 살고 식물은 식물대로 거기서 살고 또 동물은 동물대로 그런 거 가지고 살고 하나도 이 물 이 물에서 떠나는 것이 없어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생명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끝없이 끝없이 번져 가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나오게 만든다 출생시킨다 살려낸다 이런 의미가 출생의 의미요 또 경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시 남에게 보여준다 모든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물이 사방으로 번져가서 모든 모든 물의 의미를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물이 한번 봅시다 가뭄에 물이 없다가 물이 딱 이게 한번 오면은 그 물로 인해서 얼마나 시원하고 물은 해주는 것도 가져가지요 시원하게 해주지요 때를 씻어주지요 먹어서 살리게 해주지요 이 끝도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의미를 지금 경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물은 모든 의미를 의미를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아 나도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지금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절대로 물은 필요하지 필요하죠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은 노자 도덕경처럼 가장 더러운 데 처해 있고 가장 낮은 데 처해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이익은 다 주고 이것이 물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인격을 남자면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지금 경을 지금 경자를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보여주었느냐 이게 승무기라고 가지고 먹물이죠 지금 먹물 먹물이라고 승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물이라는 것은 책의 의미가 있죠 승무기는 먹으로 책을 만들죠 책의 의미가 있죠 경이란 바로 승무기다 승무기다 그러면 승무기는 승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책이 저 옳고 그런 것 바른 것과 탓된 것 이것을 가려주는 것이 책이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언제든지 옛날 책은 어느 책을 열어도 그 책에서 보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책입니다 옛날 책들은 그런데 요즘 책을 나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즘 책들 쓰는 분들 한번 좀 꼭 좀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자기 자랑하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책을 누가 본다고 그걸 써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세상에 자기 자랑을 왜 씁니까 자기 참외록을 쓴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요 책에다가 이해 되죠 그러면 책은 무엇을 하는 것이 책이다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주는 것이 책이다 이런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책이란 경이란 뭐냐 결만 그랬어요 관통시켜주는 것이 결만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로 책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책을 통해서 모든 이치가 관통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곧 이 우주 만물 모든 법이 여기서 관통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책이다 바로 이것이 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뭐 갔어요 책이란 섭지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섭지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섭하는 글자는 포섭한다는 거예요 섭수 포섭 포섭하고 또 지자는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섭지 그래서 섭지에서 하는데 전부 포교에서 포섭해서 유지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핵심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남을 이익 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에게 수 없는 이익을 줘서 남을 받아들이고 남을 유지해서 나와 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경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경은 영원한 것이 경이다 상자입니다 영원한 것이 경이다 그건 뭐냐 상황지설을 설명한 것이 경인데요 경은 일반 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소설도 소설도 소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소설은 무슨 말씀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소설이 오래 갔다 하게 되면 무엇을 한 것이 오래 가냐 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을 도와주는 소설들 있어요 경을 도와주는 소설들 이런 소설들은 오래가요 소설이라도 그런데 그냥 인간사 쓴 소설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은 무엇이 경이냐 영원 불멸하는 것이 경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경전들이 있어서 불교는 영원히 불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져도 불경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 불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다 바로 법이 경이다 그래서 이 법은 임법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자성에다가 맡기는 것 맡기는 것 이 법을 가르친 것이 바로 경이다 그 다음에는 또 이 경은 이게 뭐냐 경 길경자를 썼습니다 이건 중생의 경로이다 중생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경전이다 되시겠죠 그리고 전자가 있습니다 경은 경전하는 전자죠 견 그것은 견과 문을 견 문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경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올바르면 내가 아는 것도 올바르죠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는 것이 올바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경이다 이렇게 해서 대방광불 화음경 일곱자를 요약해서 이것도 요약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방광불 화음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요약하게 설명한 것이 이렇게 요약한데 그 나머지 경전 원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원문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소상한지 여러분들 감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충 살아요 중생들이 너무 사는 것이 대충 거래요 대충 하지 말고 정밀하게 분명하게 넓게 큰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그만투라도 이익되게 만드는 이런 원력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화음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화음경은 보살승에서도 한 번 더 올라가서 일승 최상승의 경전으로서 이 경전이야말로 인간을 최고의 품격 최고의 인격을 이루어지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 최고의 품격 최고의 인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꼭 이룰 수 있도록 발심하면서 이 공부를 계속해 보시자고요 되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